한국의 연예인 한국은 중국에 비해 갖고 뭐가 어떻다 하든지 간에 위해입니다. 아직은 중국 위에 있는 게 한국이에요. 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본연의 의무냐? 아래 사람을 키워주는 게 아래 사람을 위해서 아래 사람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게 본연의 임무예요. 중국이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정신적인 질량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못따로 정신 질량이 크다는 것은 뭐든지 움직일 수 있다. 정신 질량이 작으면 아무리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왜 부자냐? 엄청난 지식을 갖추어놨고 엄청난 우리가 모든 이 갖축구를 다 갖추는 나라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크게 빛나지를 못하냐? 갖춰놓은 힘을 바르게 쓸 줄 모르고 그냥 있다. 이 힘을 쓰는 날, 나라는 빛나고 대한민국은 빛나고 이 홍익 인간들이 빛납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이 힘을 바르게 쓴 자가 없다. 지금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나가는가 앞으로 설계들을 해 줄 텐데 정법기획이 지금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면 앞으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중국을 이롭게 하고 중국이 바르게 일어서게 해 주고 중국이 뭔가 기획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한국은 인류의 기획사가 돼야 됩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분해밖에 없다는 소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크면서 이걸 수없이 들은 소리입니다.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한국 사람은 배워야 되냐? 분해만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기획사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기획사가 돼야 된다. 거기서 처음 지금 맞다뜨리는 게 중국입니다. 다른 데는 기본적인 거 물질도 컸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경제는 컸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엄청난 일이 다가옵니다. 이거는 기획을 해 주지 못하면 전부 다 이게 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망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후천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부터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나라고 다른 데는 지금 선진국은 일어나고 있다가 지금 전부 다 침체해 가는 중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선진국이 전부 다 지금 위험한 걸 다 알고 있고 몸으로 지금 전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가 전부 다 합하자. 같이 힘을 잃게 해가 일하자. 뭐 이런 걸 국제회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바른 기획 없이는 이제는 운용해 운용을 할 수 있는 너희끼리 운용을 할 수 있는 때가 넘어가고 있다. 이때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정신적인 지도자 찾지 못하면 여기서 못 넘어선다 이 말이죠. 이러면 다 자멸합니다. 인류가 70% 지금 성장했기 때문에 70%를 넘어서는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선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큰 지도자가 안 나오면 이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홍익인간이 전부 다 성장을 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루어서 인류의 기획사들이 돼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산다면 인류 평화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진출하는데 이제 새 모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삼성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중소기업도 나오고 해갖고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나 다 망합니다. 너희들 이런 한 방법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도태한다. 대기업은 워낙 조직적이고 워낙 강한 힘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것 또한 자멸한다. 이건 100% 내가 장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를 위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불사로워서 사람을 논리 이롭게 해라. 홍익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이 홍익인간들이 사는 정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이러한 기획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 인류가 이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낙후된 데도 많고 후미진 곳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인자에 일어나려고 발부둥치는 나라도 있고 선진국 30%는 경제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경제를 이루고 힘을 갖출 동안에 후진국들은 뒷바라지하고 참아준 이것 때문에 다 일어난 겁니다. 인자 세상을 돌이켜 볼 때가 됐다. 뭔 일어난 나라는 일어나게 해 주고 아주 어려운 나라 굶어 죽는 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 주고 이는 기획을 해 갖고 인류를 만지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인류에 안 나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손이 안 다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인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인류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지식인들이거든요. 지식인들은 나를 불사로 가지고 사람을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인자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공구세계 정법기획이 손을 잡았으면 공구세계를 위에서 앞으로 기획을 어떻게 해 줄 건가?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의논 동참해서 공구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기 안에서 우리는 기획을 해 갖고 잘 이끌어 드려야 된다. 이분들이 힘을 갖게 되고 일어서게 되면 당신들을 은인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하나, 내 이익을 탐한다면 그 사람들도 자멸하고 우리도 자멸하게 돼 있다. 못 나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불사를 준비를 해라. 상대가 좋아지면 나는 스스로 좋아진다. 우리 조선인은 덕으로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 이때까지 힘이 없어서 덕으로 살지 못했다면 인자는 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었다. 기본 힘을 갖추었다. 인자의 기본 힘에서 더 크게 빛나는 것은 덕으로 살 때 일어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덕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빛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조상들의 을을 빛내야 된다. 항상 조상들은 우리한테 아래키기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외침을 당하며 살아서도 그래도 참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것만 아래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홍의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조상의 을을 빛내야 돼.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일으켜야 되고 조상의 을을 빛내야 된다.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 갖고 안으로 힘을 갖추고 이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고 우리는 몽지 마저 가면서 매초리 마저 가면서 우리의 이걸 배운 사람들이 밖으로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 했지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잘 먹고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면 우리는 스스로 잘 살게 돼 있다.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이 됐습니다. 지천명인 어른이 됐다. 50대가 됐다. 인자 진짜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다 컸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인류는 변합니다. 앞으로 홍의 인간들 이 스승님이 이끌 겁니다. 전부 다 이 나라가 빛나고 홍의 인간들이 빛나서 인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전부 다 이끌어 낼 거니까 같이 노력해 보면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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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